전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모든 곳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알라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에 뒤바뀐 사랑 부모와의 자식 간의 뒤바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부모를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부모들이 잉태해서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것이 어렸을 때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얽힌 말씀들을 들려드릴까 그럽니다 사람은 유나는 과정에서 영혼그러고 불교수의 영혼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리아식 또는 중음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중음신이 신랑신부 합방 때 전도망상이 이거예요 잘못된 뒤바뀐 생각으로 이생의 부모님이 합방에서 같이 사랑을 나눌 때 자기가 성욕을 채운다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모태에 들어가게 되면 아리아식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업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그것을 여러분께 기억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남자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여자아이 딸은 어머니를 미워하게 된다 말하자면 전생의 부모와 자식 간에 전생의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전생의 부부관계였을 수도 있고 또는 연인의 관계였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딸은 아버지 닮은 신랑을 택하게 되고 아들은 어머니 닮은 신부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그런 사회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과 서로 관계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금은 프로이드 프로이드가 1850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불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유명한 정신분석학 심리학자인데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라는 게 나와요 오이디프스라는 얘기가 심리학 용어에서 나오는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한 신화를 소개해 드리면 오이디프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무슨 얘기나 하면 자신의 혈통을 모른 채 오이디프스가 자신의 혈통을 모른 채 양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테바이에 왕이 되고 나서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하는 사실을 지누깨하게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걸 뒤에 그걸 알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는 스스로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어서 방랑객이 된다 하는 얘기가 그리스 시나에 나오는 오이디프스의 얘기 그 어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 보면 성적인 문제로 성취문제를 가지고 불교에서 나오는 태어날 때의 과정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가 구순기 유아기에 엄마 젖을 먹을 때도 성적인 쾌감이 입으로 가가지고 젖을 먹을 때 그게 작동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항문기 그래서 배설할 때 그 쾌감이 성적 쾌감이 그걸로 이어졌다가 나중에 4살, 5살 시기가 되면 남근기, 성기 거기에 관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고착화시키면 그게 4살, 5살에 없어지는 건데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착화되면 그게 평생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핀저, 여기에 보면 프로이드의 질환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본능의 표현으로 봤다 그래서 남자 아닌 그의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인 배탈적인 사랑의 노이로제를 가리키는 말로써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지금은 또 프로이드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회적 구속의 화신과 마찬가지다 반면 어머니는 그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경쟁심류를 끼며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4살, 5살 사이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프로이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착화 현상으로 가면 병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남궁기적 성격의 카네기 카네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네기에 대한 그 얘기를 그 앤드루 카네기가 1835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인데 다 카네기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생부터 불교록으로 같이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불교적으로부터 성력을 가지고 어머니가 태해야될 때 어머니를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은 구순기, 항문기를 거쳐서 남궁기의 시기로 들어와서 이 용어는 프로이드의 용어에서 나오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를 같이 곁들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같이 합의되는 사상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1855년에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런 다음에 가장에 대해 카네기가 그런 다음에 3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독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사랑이 이게 이제 거기서 도가 좀 지나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전생부터 태어나게 될 때부터 시작했던 성력 사랑이 어머니를 이성적인 사랑과 같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평생에 살아간 과정을 잠깐 단편적이지만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펼 수가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결국은 철강왕, 강철왕 그러죠 철강왕이 된 것도 어렸을 때 성적인 전생에서부터 있었던 문제로 이것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강한 남성의 상징인 철강사업에 발을 뒤로 놓은 것도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디 학설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 앤드로 카네기를 마초맨 그래요 마초맨이 뭐냐면 상남자, 짐승남 그렇게 불러요 마초맨 스타일이었다 특이한 마초맨 스타일이 결국은 앤드로 카네기가 이런 사람이었었다 이 사람이 일상을 쭉 단편적으로 보면 1892년에 홈스테트 제철소 파업할 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강철을 만들고 강한 남성의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적성과 맞는 강철왕이 된 것도 이것이 남근기 사상에서 성적인 쾌감에서 잘못 불구하고 있는 고착화된 병적인 일이었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업을 하니까 유혈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카네기의 무장료원 300명을 투입시켜가지고 노동자 10명 이상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여복하면 마초맨 짐승남이라는 스타일 마초맨 스타일이다 그런 말까지 붙여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프로이디의 학설을 의해서 예를 들어서 카네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불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89년에 존스타운에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었느냐 그러니까 낭만적 활동으로 그러니까 상남자들 짐승남 같은 그런 성적 쾌감이 고착화돼서 일어난 사상이 사냥과 낚시 강철 강한 강철을 다루는 그런 남자였었고 사냥과 낚시를 즐겨하다 보니까 사격클럽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공호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인공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기에 폭우가 나서 존스타운 홍수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인공호수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폭우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2,200명의 사람이 사망을 해요 홍수를 해서 그런데 인위적으로 호수를 만들어냈는데 호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게 사냥과 낚시를 즐기고 살생을 하나의 쾌감으로 성적의 감정을 이런 대로 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혼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격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역사상 보기 힘든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 안에 강철왕으로 역사 남을 카네기의 위대한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불자들이 그럼 어떻게 네 살 다섯 살 먹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온 몇 가지 사연을 들어가면서 가늠하게 살아온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만큼 특성 있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묘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카네기가 거기에 뭐라고 묘비에 스스로 글귀를 써놓게 하느냐면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었다 자신의 칸에 자신의 묘비의 썬을 묘비의 글귀를 스스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맞춤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적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일상생활을 돌아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전생에 업으로 인연으로 해서 아기로 태어났으면 그 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부정적으로 프로이트의 심리학 사상 정신 분석학에서의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불교사는 얘기도 조금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것이 전생에 업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딸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생에 인연으로 해서 그 집에 딸로 태어났고 또 아들은 전생에 어머니와 관계가 전생에 부부였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이었을 관계도 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애들이 잘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제가 근접해서 그렇구나 하는 우리들의 고개를 끄덕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뭐냐면 애들이 이제 어머니의 구강기, 구성기 그러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것이 입으로 젖을 먹는 것이 그것이 일종의 성적 쾌감도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유독히 유난히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살목원에 깐난 애기 어린이 애들이 말하기 전에 애들이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알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불러도 깐난 아기가 딸아이가 엄마 젖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왔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왔으니까 가정이 왔으니까 애를 내려놓고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유난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한테 가는 거를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는 걸 질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믿지 못할 그런 너무 역술적인 얘기 같지만은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보는 견해하고 불교에서 보는 업소에서 보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가 조금 전목에서 멀어져 가지고 말을 약간 뭐 두 살 세 살 돼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단계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면은 말다툼이라고 싸우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의견 충돌이 나면은 근데 어떤 애들은 그게 싫으니까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순수한 거지 그건 아버지 어머니의 한쪽 편을 들은 게 아니죠 그런 싸우는 게 싫으니까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도록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잘못된 걸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눈치를 보게 만들어 가지고 아빠 엄마가 싸우게 만들어 놓고 돌아앉아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척하며 재미있게 논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거 관계치 않고 그건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걸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애들 두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게 얘가 전생에 그러니까 딸이면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에 서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들인데 그럼 엄마하고 어떤 관계에 서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중간에서 아니 어린 애가 두 살, 세 살이 되는지 좋아요 네 살이 되는지 좋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싸우면 대개 애들은 싫어하잖아요 싸우는 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즐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이건 심각한 관계다 그러면 대개 남근기자 사상이 오이리포스 컴프렉스가 네 살, 다섯 살에서 그냥 사그러지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들의 입장에서 동성간에 있는 연족이나 마찬가지인 아버지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잘못하면 나는 거세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네기 같은 경우는 쭉 자라오다가 스무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머니도 독신으로 살고 자기도 결혼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됐다 그래서 상남자 스타일로 변해졌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건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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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